전라남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우산 사나이로서 1등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말! 우리말! 겨루기! 대한민국의 진파람이 박사입니다. 이번엔 멋진 음악이 나왔습니다. 다 또 나왔네요. 힘들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스케치북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장마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바로 나락이었습니다. 정답은 파란색! 네세서리, 알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들어! 인생을 여주하는 우리 비교내... 가상의 힘을 받는 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